1. 여하께서 다스리시니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그럽니다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에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다스리시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 구속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 항상 성실하게 성취됨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확식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같은 찬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권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세계가 경고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묶으심으로 그를 인도하심으로 경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는 그들은 흔들렸고 그들은 심판받았고 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승해서 보여주는 현대의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중심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호와의 보좌는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 누지의 오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전부터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경고한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왜 경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여하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 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물, 큰 물이 소리를 높이는 것 큰 물결이 큰 물결을 높이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나면 세상 세력을 뜻합니다 세상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경고한 보좌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뛰어넘치도록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다의 큰 파도보다도 크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물들이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높여서 그 물결을 높여서 달려오나 여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파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오직 영원한 통치를 이루심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여하의 통치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 아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면 5절입니다 여하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통치의 증거 창조의 증거, 구원의 증거, 심판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들이 불확실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랬을 때 통치의 증거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그랬을 때 창조의 증거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랬을 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났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을 때 심판의 증거가 나타났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들로 가득 차있죠 그리고 그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옷 입히는 역사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주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들과 거룩함이 항상 주의 집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구약에서는 주의 집은 예루살렘을 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에서 교회로 연결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교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세력과 악한 자들을 구분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교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옥 무궁 하심을 우리는 선언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사학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아야지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만 오직 스스로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창조신앙에서 시작한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 없으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게 됩니다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 중에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큰 물소리, 그 큰 물소리가 높아지는 것, 그 큰 물결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십니다 왜? 그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아요 교회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과 그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전부터 창조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게 있는 이 구속사의 모든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함을 보고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이 증거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고 이 증거들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이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이 나라의 법체제 질서를 만들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다른 국가와 달리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 합의에 의해서 공화국의 대표성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통치자로 모시고 성기고 사는 것이 이런 신정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를 갖추는 과정을 봅시다 출애국 후 3개월이 지나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그 율법에 근거하여 국가 형태를 갖췄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형태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 신전정치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계승하는 삶이 이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계승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았고, 이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대표를 세우셨는데 이 대표는 신전정치기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율법을 선포함으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침으로 왕은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림으로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치는 종교적, 교회적이고 그들의 국가는 교회적이었으므로 교회와 국가의 구별은 무의미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통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한 기간은 팔레스탄에 세워진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10편, 93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를, 이 세상의 구원을, 이 세상의 심판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가 우리의 표인 이유입니다 본문의 중심사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순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하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것을 심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격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요일의 문답 강의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무엇하는 곳이냐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확실하니 그 안에 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함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재림까지도 이루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양 로아에게 주신 언양 모세에게 주신 언양 다윗에게 주신 언양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계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계속 계승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와 특수한 역사를 모두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지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길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이 배우고 가르쳐주는 곳이 되고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승리하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싶은 사람 이런 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이 일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의 집인 것입니다 박요일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고 완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찬양으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바른 주의 성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다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는 어떤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셔서 만드시기로 하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율의 문답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다른 게 있죠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경고함을 항상 확인하게 돼요 인간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저물인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본문 다지기나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이것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피저물과 창조주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유한한 존재와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물은 시작이 있고 창조주는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물은 물질적인 존재지만 창조주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피저물 세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것이지만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은 정말 모든 것이 창조의 결과물로 처음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변화하지만 창조주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창조주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의지할 수 있는 영원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편 기자가 고백한 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적용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바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증개로 오는 것인지 정말 축복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놓이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하는 표처럼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고 이것이 나타내지는 삶이 우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임을 세상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비난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를 사람의 통치로 바꿔버리고 사람의 교묘한 입술의 주장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성취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회 복지적인 사안을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사안이나 복지적인 사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은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보금운동에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함은 바로 이 보금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운동이 성취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확실성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보금운동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외에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내 생각으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금운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얘기해야 되는 것은 보금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보금운동입니다 이번 주 공동 제목은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보금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주목하여 보고 증거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사정 가족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